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김없이 배그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클래식 한번 하는데 잘 될런지 모르겠어요 엄청 오랜만에 하고 있어서 지금 1700m 가사를 펴주시고 아 그냥 기숙사 갈거야 안전하게 안전하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일단 삼촌부터 털고 내려와 있겠습니다 마치 전단지 알바 하듯이 꼭대기서부터 계단타고 내려온다 하지만 배그기 때문에 창문으로 그냥 뛰어내립니다 현실에서는 창문을 뛰었다가 땅에 박혀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대탄 엑스텐션 먹고 이거 클릭 나중에 버리면 돼요 후라이팬을 집어넣고 후라이팬을 집어넣고 후라이팬을 집어넣고 후라이팬을 집어넣고 총을 집어넣고 후라이팬을 넣어 나이스 사비 죽지는 않겠지 아니 왜 이렇게 템이 없어 털린죽 같아 뭐야 이거 누가 여기다 아이템을 켜고 떨궜났어 마땅히 버릴 게 없네 마땅히 버릴 게 없네 쫓아가 얘 근데 얼마 안 갔을 거야 포칭키 갔을 거야 포칭키 쉣 200m 2등선 넘으면 바로 있을 것 같은데 따봉 아직 안 쏠 거야 아 제발 아 나 레드존 진짜 제발 아 저 스키가 아이안는데 아 아 여기 위치는 좋은데 오픈인데 왜 오픈? 오픈 개인적으로 홀로보다는 레드돗을 더 좋아합니다 잘 보이잖아 근데 사운드가 봇사운드 같아 사람 사운드 하나 뭐야 방금 못 지나갔는데 차? 일단 빠르게 한번 붙도록 하죠 어 저기 무슨 레이서들이야? 차가 두세대 시키나가네 아 싫어요 왜 이리 와나? 여기 있었잖아 왜 이리 와나? 여기 있었잖아 없어 아 90 안탈해도 됐는데 탈 필요가 없어 아 엠프로라 1등 나왔으면 좋겠다 290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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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벅인가보다 오케 바로 누워줘야돼 바로 누워줘야돼 우주.. 우주 소리 뭐야? 좀빼기 오와 잠깐만 잠깐만 야이씨 이렇게 아프다고? 두세 10 10 10 0 0 1 5 이 영상은 지금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무빙무빙무빙 아 화면 밝기 왜 또 또 여기 날아가쥬 연막 다 썼는데 니도 보지 말고 뛰어라 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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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새끼야 그만해 잠깐만 있어봐 나 상대 해줄게 곧 기다려봐 얜 무조건 엠코있다 오케이 드랍하고 옆목 옆목도 있네 야 너 어디야 자꾸 어디서 쏘는건데 들어와야 되잖아 어 응? 개자스가 어디냐고 있어 가까이서 쏘는거 같은데 200리트 안팎으로 200리트 안팎으로 약 하나 먹고 오케이 넌 보이면 죽어 나한테 안 보이지 안 보이죠? 나만 안 보이는거야 하아 참 자기장이 좋네 약 4급 20쪽이야 나 뚝배기 2 breaks 2ES 2 1 예상 inteligente 우동청에 벌을 줄테니까 얘기해봐라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먹으러 갈 시간 없습니다 왜냐? 좋은 위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로 뜁니다 왜냐? 여기가 best of best 장소니까 일로 왔어요 근데 집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어디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짱박해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왜냐면 그게 너무 뻔하잖아 폭탄들이 온단 말이야 술이 흔들으면 우리 꺼지라고 자 여기 덴트를 살펴주고 오케이 일단 저 집 쪽에 하나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되는데 일단 붙죠 제가 붙어야 될 거 뭐야 이건 원사운드야 나이스 샷! 일단 그 좀 잡고 저쪽에서 안 보이죠? 지금? 오케이 맵 위치 킹 찍어주고 맵 위치 킹 찍어주고 앱 하나 먹자 어? 어? 부그겠네? 망했다 애들 위로 올라올텐데 그 때 오기 전에만 피신하면 돼요 오기 전에만 피신하시면 되는데 누가 피신하시죠? 뭐라는 거야? 다 빠져 오케이 드디어 먹었네 저 보급이 앞에 있는데 안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저기도 하나 있단 말이지 띠라 보고까지 거기 재발 됐다 됐다 앱 앱 앱 앱 앱 앱 앱 앱 앱 근데 내 뒤에 하나 되어있잖아 한 이 정도? 그럼 저기 두 마리, 한 마리는 또 어딨어? 아 나구나? 없네? 오케이 저 성소리 죽었나 못봤네? 킬러 볼래 못봐서 잘 못봤나? 잘 못봤나요? 아닌데? 잘 본 것 같은데? 잘 못봤네? 일단 이거 안 돼서 피 벌려고 안 돼, 피 먹어 아 진짜 아까 MK14 그거 못먹었네? 어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와우! 방금 거 좀 괜찮지 않았어요? 굿샷! 아 어쨌든 치킨 먹었으니까 제 2득! 엄청 오랜만에 솔로를 한 것 같은데 요새는 계속 이고 아레나 이것만 있었거든요.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편집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생!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